겟레디 포 드 넥스트 배틀 아잇 아니 40대 유부남 성림주팀 으엑 으엑 너 너 녹아버려요 더 더 맞다 도전 어 왜 맞아 또 배ungkin tierra 이 하...어어어어으ㅏ어어어.. 캬치 얘 빚지 West estudios 아는 형님이에요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어엌 oso Bock 자잼 스태 refreshed 에이 에이 야 이게 빗나가버리네 에이 어노 레이 뭐야 저거 나 안앉았는데 뭐야 저거 에이 어떻게 이기냐 지렸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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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으 아 와 이게 안걸려? 이겨야 되는데 어? 안풀려 와아아아아아 샅다해 점수 다 증발한 누나 그래도 뭐 낭만으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? 카즈야 와 가드가 안되나 아 망했다리 아 이거 벽댁 너무 아픈데 이거? 와아 어휴 뭐야 이거 어어어 와아아아 흘릴까아 오 나이스 어퍼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아하하하하 아으아 아아 아아 데미지 어? 아 나 저 으렁쓸 줄 알고 야 벽콧 맞으면 죽는데 이거 제발 한 번만 실수 아아 집다리 그래 이거 가제야 오 씨 개잘 살 씨 저거 원래 캐릭이 뭔데요 아니 저 해봤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아 맞다 투투 이제 들키가 없는거였지 네 음 음 네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죄송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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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서서 쓰는 더블어퍼는 들키가 없어요. 마이너스 7인가 그렇거든요 와이씨 와와와 콤보 위험했다, 위험했다 어, 위험했다 어, 뭐야, 럭키 가 보자, 쓸데없는 기술, 자코가, 요거 개 쓸데없는 기술이에요, 이거 진짜 지가 자코였던 거예요, 지가 피데미였던 거야, 진짜 쓸모가 없는 기술이야, 저거 아, 이게 넣는다고? 아, 딜키 하려다가 콤보 봐요, 개쩔지 않습니까 아, 회원 안 쳐졌어 아, 회원 안 쳐졌어 으아이씨, 나락인 줄, 순간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개망 오, 맞았어, 맞았어 대박 아니, 방금 왜 스크루가 안 됐지? 아, 나도 라이징 가야지 오, 형님요 오, 당이다 아니, 앉아쳐 부숴었어, 방금 이번 소름 돋네 뭐, 뭐야 아, 나도 좀 때리게 우와, 김오띠 우와, 저런 방법 스티니 너무 신선했는데 방금 에라이씨 오, 이거야 오, 하늘이 도왔 짠 알알알아, 뭐 마장공원에서 뭐 먹고 다니던데 안녕하세요, 회장님 아, 들키 없지 이거 총서다리 에이 왜, 들키가 없어 아니, 아니 형님 저세스, 죄송합니다 불쌍인데 불쌍인데 우와, 기, 모, 디 라이진 진짜 뭘 보도 험하구나 이제 절반이네 뭐야, 누구야 어, 이거 저기 지산문 헤이스님 아니에요? 흠 우와, 동시 흠, 대박이다 흠 흠 오,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엄머야, 안전 나락스 팀 흠 조진 것 같아요 어, 뭐야 어떻게 되냐 이거 어, 뭐야 어떻게 되냐 이거 어, 뭐야 어떻게 되냐 이거 흠 와, 산문 진임 오리지널을 오랜만에 봤어요 쓸 줄 몰랐다 공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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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이준님 이었어요 아이고, 안녕하세요 엄마야 엄마야, 비운축 스팀 아, 안되는구나 아, 제발 제발 짯어라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уже 소 seven عد Egg 이 피해서 역전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. 이긴다. 와 이씨 2타. 아 딜키 해야지 저기 추돌인지 뭔지 헷갈리노. 추돌 안갔잖아. 아니 어느 누가 봐야 저기 추돌인데. 홀드리야. 아니 옆집 누룩이가 가도 저 추돌이야. 아니 추돌이 아니야. 저기 뭔 추돌인데. 흩? 흩? 흥? 하나 둘 셋 넷 찍고 야 이래야 되냐 왜 왜 왜 왜 아 형 나이스 금방 다시 의자 다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초풍이었는데 개 아깝디 초풍이었는데 좋구요 남겨놓고 하나 둘 셋 돌고 삼문 형님 땡 땡 아 씨 알면서 땡 아 씨 죄송합니다 뭐야 맞았네 아 아 한 대 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흘렸다고 아니 진짜로 흘리고 있었음죠 아니 대놓고 죽을 각오로 이게 안얼려지네 아 못이겨네 죄송 아 미스스찬 아 아 오 좋은데 바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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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키리상 이라시아이마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δή 아 고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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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아 너무 웃기봐 로우도 어려운데 로우도 A플되는거같아요 캐릭이 이러면 상대해봤는데 잘 먹네 와 알았네 아 왜 안앉으세요 모르겠다 치자 일단 나이스 그러네 생각해보면 식스때부터 좋았던거같애 로우도 안좋았던적이 없는거같애 어 개오줌 들켜있나? 오케이 응 와 한번도 안먹다가 이제 막네 다행이다 아니 두번 너무 뻔하게 들어갔나봐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응 막아보시지 응 막아보시지 막아보시지 갑니다 다행이다 어우 길다 지금 나락 어이구 오케이 축이 아니 내가 이득이에요 이 사람아 여기서 개개인사람 처음온다 야아 이 사람 대가리 깨져도 저때 안네 오케이 진짜 깨버리겠어 진짜 깨버린다잉 아아 파크 아아 파크 어 이겼다 생각했어요 허친거 보고 아아 이겼다 생각했다 아아 나 이겼다 생각했다 진짜 어 안와 아 개왔네 이분 아아 아이고 아이고 와 빨라 왜 두번 맞아 아아 아아 벽에서 말이 안됨 로우 진짜 아아 아아 초풍 개요구람 이건 진짜 지금 나락인데요 당신이 앉는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진짜 이깁니다 이번에 아아 달고있네 이리와 머리 딱 대자 아 개만 어이 머리 딱 대자 나이씨 머리 딱 대자 머리 딱 대자 아아 머리 딱 대자 머리 딱 대자 머리 딱 대자 이게 구현 정의 아닐까요 가자 와 잘먹는다 이야 이게 1이 되네 포밍 자아 자아 파이팅 뭐딜 어딜 안자 임마 어딜 나이스 와 나이스 오 졸라 머네 아 따라오나 오잼 이거 아 쌍절군 저때는 딜캐가 없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막 쓰는거였구나 오케이 왜왜왜 맞아 이거리에서 아 지나간 줄 알고 개요구랑 아 아 쌍절군 하나로 진짜 이지가 걸리네 나이스 역전고 할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정의 구현 스팀 아 4번만 더 이기자 누굴까 아따 아 아 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아 다행이다 아 변신없어 다 앉았는데 저 못앉은 자식이 바뀌었나? 와 쩔었다 오오 깜짝이야 으에에에이 씨 깜짝이야 아 미스 이야 나이스 아니 덮어 했는데요 뭐야 저게 황을 잡네요 질이네 아아아아 아 위험했다 아 왜그래 아 아 아 아 아 앉아지네 아아 초풍인데 너무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딩 심리 아 야 이게 순간을 안주네 너무하다 아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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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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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학습 능력이 부족했다 이거 아까 앉는 거를 상대가 잘했는데 당연히 쓸라는 줄 알고 횡쳤다 나이스 나이스 너 어떻게 알았냐 후훠우후후후후후후후훠OO 한판 이기면 라이젠인 것 같아요 한번만 이기자 한번만 한번만 이기자잉 왔네 거의 다 왔네 한번만 이기자 아 유부남 형님 제발요 한번만 아 형님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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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될까 어휴 깜짝이야 뭐야 아 이렇게 들키면 안되는데 실수했다 아 이거 서로 한팍인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조금 남고 어 형님 너무 노려놨다 너무 노려놨다 어휴 깜짝짝짝짝짝짝 어휴 깜짝짝짝짝 어휴 안되네 어휴 안되네 아휴 아 아.. 쟤김네 피해진어 우와 와.. 나 썼다 이거 왜 살아? 아니 왜 살아? 제발 한판만요 아니 왜.. 아 원잽이라서 어퍼에 씹힌거구나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어우 저렇게 많나 와 들키 오진다 와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아.. 레이지인 궁대 카즈샷 1등 아아.. 이게 단위 승급하면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아아.. 아아.. 이거 아닌데 와아 천재 씨 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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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어떻게 해? 이거 너무 사기야 데미지가 와 죽을거냐 이게 대박 깨끼리 안맞을거같은데 맞네 35초 맞고 안맞네 아 되네 어 웬일이야 이 카리쿠아 주사한다 아아 나이스 나이스 대박이다 아 말도 안 돼 와 죽었다 아니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나는 안전하게 하려고 중단 썼는데 저게 빗나가지네 아쉽다 어퍼 조심 와 집입니다 와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왜 오 뭐야 이거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힘들었다 자 잠시 국내 카즈야 1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제가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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